요즘 우울하십니까? 김헌희 요즘 우울하십니까?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? 문제의 동영상을 보셨습니까? 그림에 떠이십니까? 원수가 규모로 보이십니까? 당화범이 될까봐 두려우십니까? 어디서 죽은 사람의 발등을 밟게 될지 불안하십니까?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게 아니십니까? 개나 소나 당신을 우습게 봅니까? 눈 밑이 실룩거리고 잇몸에서 구름이 흘러내리십니까? 밑구멍이나 극구멍에서 연기가 흘러나오십니까? 말들이 상한 딸기처럼 문드러져 나오십니까? 양손에 떡이십니까? 건망증에 손망증? 막막하고 갑갑하십니까? 답답하고 캄캄하십니까? 곧 미칠것 같은데 밖기만 하십니까?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다음 hơn 여기를 클릭합니다